윤건영 위원님 준비하셨습니까? 다음엔 존경하는 윤건영 위원님 질의해 주시겠습니다. 구로울의 윤건영입니다. 우선 ppt 띄워주시고 이충상위원께 한번 여쭤보겠습니다. 제가 오전에 위원장께 한 질의인데요. 인권위가 이충상 김용원 공동위원장이다. 인권위에는 내부망의 게시글이 올라와 있습니다. 이충상위원님 이게 정상은 아니죠. 이런 것들이 어떻습니까? 그 게시글을 저는 본 적이 없고요. 아마도 올렸다가 금방 삭제 모양 같습니다. 저는 전혀 본 적이 없습니다. 알겠습니다. 공공연하게 인권위 내에서 이충상위원을 따르는 직원 화이트리스트가 있다는 소문 혹시 들어보셨습니까? 대답을 하셔야죠. 이충상위원님. 들어보셨습니까? 전혀 없습니다. 네. 좋습니다. 그러면 이충상위원님 다음 ppt 봐주시면요. 면접위원들이 자편향으로 위촉돼서 최종 합격자들이 이래저래 결정된 사실을 확인했다라고 한겨레신문과 통화하신 내용은 있죠? ppt 내용 보시고 이야기하죠. 이런 내용이 있죠? 네. 있습니다. 그러면 면접위원 정보를 누구로부터 들으셨습니까? 이충상위원님. 아 제가 이름 들은 게 아니라 그렇다... 아니요. 이충상위원님 정확하게 말씀... 정보를 누구로부터 제공받았습니까? 그거 말씀드리기는 곤란합니다. 지금 여기는 국정감사장입니다. 그리고 이충상위원은 증인으로 출석하신 거예요. 그죠? 그러면 국정감사장에서 묻는 거에 답할 의무가 있는 겁니다. 곤란한 게 아닙니다. 수사 중인 사항도 아니고 직무와 관련된 사항이고 국회에서 국정감사를 통해 밝혀야 될 내용인 겁니다. 이충상위원님께 다시 묻겠습니다. 면접위원 정보를 누구로부터 들었습니까? 면접위원 정보를 아는 사람은 바로 옆에 계신 위원장과 담당과장과 이 두 분밖에 없습니다. 실무자 포함하면 세 명입니다. 누구로부터 들었습니까? 그보다 더 됩니다. 아니요. 되는 건 제가 판단하는 문제이고 누구로부터 들었다고요? 더 됩니다. 웃지 말고 답변하십시오. 누구로부터 들었습니까? 인사혁신처도 관계를 하고요. 이충상위원님. 누구로부터 들었냐고 묻습니다. 한겨레신문에 통화할 정도면 저렇게 자신 있게 이야기할 정도면 본인 말에 책임을 지셔야죠. 누구로부터 들었습니까? 이름을 들은 것도 아니고 면접위원 정보를 부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그런 것으로 생각한다는 이충상위원님. 다시 묻겠습니다. 누구로부터 들었습니까? 옆에 계신 위원장으로부터 들었습니까? 정확하게 말씀하십시오. 말씀 안 하시면 위원회에서 고발할 수도 있습니다. 면접위원 이름을 들은 것도 아니고 면접위원의 정보를 부르기 때문입니다. 이런 것 같다 하는 그런 얘기를 들은 것 뿐입니다. 다시 묻겠습니다. 누구로부터 들었습니까? 위원장으로부터 들었습니까? 과장으로부터 들었습니까? 답변하십시오. 그 정보를 구두인데요. 그 말해줄 수 있는 사람은 여러 사람이 있습니다. 그런 사람이 아니라 두 사람 중에 한 명입니다. 아닙니다. 우리 인권인에도 여러 사람이 그걸 알고 있고 인사혁신처도 관여를 합니다. 인사혁신처도 관여를 합니다. 아니잖아요. 왜 이렇게 변명을 하세요? 그 범위가 상당히 높습니다. 질의는 마무리하시고 의사진행 발언으로 질의 마무리 안 해도 될 것 같습니다. 의사진행 발언 바로 넘어가면요. 지금 이충상 의원은 국회 증인으로 참석한 거고 발언을 안 하겠다는 것은 심각한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언론과 인터뷰를 하고 국회의원의 질문에 대해서 답변을 안 하는 것은 국정감사가 갖는 것들을 무시하는 행태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이충상 의원이 알아서는 안 되는 정보를 지금 알고 있는 겁니다. 불법을 저지른 겁니다. 인권위원회가. 따라서 저는 위원장께 이번 국정감사가 끝나는 즉시 이충상 의원을 법적 조치 고발 조치를 해줄 것을 권위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님 의견을 들은 것입니다. 면접위원 명단을 들은 게 아니라 면접위원이 그렇기 때문에 그렇게 된 것이다는 의견을 들은 것입니다. 제가 답변을 해드리겠습니다. 저도 구체적으로는 생각이 잘 나지는 않습니다만 그 당시에 소위 말해서 우리 전문직 낙급 직원에 대해서 물론 경의가 하지만 소위 말하는 세월호 참사에 관련됐던 분 또 민주당의 보좌관으로 있던 분이 낙급 직원으로 채용이 됐습니다. 그런 과정에서 이충상 의원이 왜 그러냐면 그분들에 대한 그분들이 와서 우리 상임위원분들을 보좌를 해야 됩니다. 그런데 상임위원분들을 보좌를 해야 되는데 상임위원분들이 그렇게 되다 보니까 그리고 참 그 전에 이거는 미리 말씀을 드리고 했습니다. 원칙적으로 상임위원실에 직원 배치할 때에는 상임위원들의 의견을 듣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그런 경위가 전혀 없었습니다. 낙급 채용하는 과정에서 그러면서 채용 직원들의 경력을 확인하는 과정에서 아마 우리 이충상 의원께서 아까 말씀드렸듯이 그런 세월호 조사하던 분들 또 민주당의 보장했던 분들 아니 그런 차원의 얘기를 들어보시죠. 여기 이충상 의원님이 지금 대통령 아니죠. 마무리해 주시고요. 이충상 상임위원은 우리 운영위원의 질문에 대해서 지금 고의로 답변을 하지 않고 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고발 검토를 요청을 했으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 간사님들께서 상의해 주시고 운영위원들 간에 혹시 국회 무시에 해당이 되는지 아니면 증간법에 따른 저촉사항에 해당이 되는지 면밀하게 검토해서 위원장한테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님 양당 간사님 제가 사실을 들은 게 아니라 그 명단을 들은 게 아니라 의견을 들은 것입니다. 면접위원이 그렇기 때문에 그렇게 된 것 같다는 의견을 들은 것입니다. 민주당 출신이 장편향이고 세월호 출신이 장편향이고 그런 이야기를 듣는 게 맞는 겁니까? 자표장은 아니지만 제가 진보적인 분입니다. 저기 국회 사무처가 의원님의 비서관을 일괄 채용해서 배정하면서 국민의힘 비서관을 최근까지 한 분을 민주당 의원님께 받으시겠습니까? 효율적인 감사를 위해서 잠시 감사를 중지했다가 오후 4시 50분에 감사를 계속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 중지를 선포합니다.